저녁 시간이라고 밥 내놓으라 이거야? 아 왜 이렇게 해요? 저랑 진짜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 캠핑의 시아입니다 오늘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중 캠핑 하려고 날 잡고 왔지요 오늘은 제가 우중 캠핑할 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 새로운 텐트도 가지고 왔거든요 우선 새 텐트를 한번 피칭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펠타 쉘터는 폴대가 5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끝이 뭉퉁한 출입문 쪽 메인 폴대가 2개 있고요 뾰족한 폴대가 3개가 있어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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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좋구만... 아니 근데 배신감 느껴지게 텐트 칠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치고 딱 의자 펴서 앉으니까 비가 거의 소방상태에요. 물론 저는 우비 입으면서 세팅하는 거 재밌고 좋아라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했다. 비 피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엄청 쏟아져 내리더니 텐트 치고 좀 즐겨 볼라니까 비가 안 오네. 학교야 익 user 익 user 익 user 익 user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텐트 설치하고 나서는 비가 그쳐가지고 뭐 이 상태대로라면 이 다리가 물에 담겨서 집에 못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봐가지고 여기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랬는데 그래도 사장님 전화도 받고 하고 앉은랬지 뭐예요 아이쿠가 도와주 이 텐트가 우레탄 창도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비가 강하게 내리는 건 아니라서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사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기 전에만 메쉬 창으로 해서 문 닫아주고 자면 벌레 걱정도 없이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캠핑장이 물도 바로 앞에 있고 해서 모기가 엄청 많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봤어 비가 와서 그런가? 지난주에는 모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는 날벌레도 지금 안 보이고 그래서 막 너무 쾌적해요 오늘 비가 많이 왔었어가지고 얘네가 자취를 감췄나봐 왜 저녁 시간이라고 밥 내놓으라 이거야?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보려고요 오늘은 타코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해왔어요 요즘 약간 타코에 꽂혀가지고 자주 먹고 있거든요 매번 사 먹어보기만 해서 잘 몰랐는데 의외로 그 소스만 사면 간단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 합니다 이거 안 굽고 그냥 먹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 세 장만 구워줘 볼게요 저는 타코가 약간 멕시코식 쌈 같은 느낌이에요 야채 많이 넣고 이런 또띠아에 싸먹고 하는 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야 그 소스도 너무 맛있어 그 칠리 소스, 살사 소스도 맛있고 저는 그 아보카도로 만든 소스 있잖아요 걔 이름이 과타몰리인가? 과카몰리인가? 뭐 그런데 그거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그 소스를 사오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 마트가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거는 못 사왔어요 그래서 쬐끔 아쉽습니다 고기는 지난번에 먹으려다가 배불러서 못 먹은 양고기 큐브 챙겨왔어요 이거를 볶아가지고 같이 먹어주려고요 고춧가루 타코 소스를 못 사와서 집에서 칠리 소스랑 스리라차 살짝 섞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. 여기에 다진 양파, 그리고 토마토도 원래 그냥 다져서 여기 같이 타코 먹을 때 나오는 것처럼 넣어주려고 했는데 토마토는 그냥 싸먹을 때 안에 넣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큼직하게 썰었습니다. 여기에 다진 마늘 넣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만 해볼게요. 그리고 나초 치즈 소스 이렇게 챙겨왔어요. 다 됐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간단하게 너무 잘했는데? 토띠아에 야채를 얹어. 그리고 아까 구운 양고기를 소스에 푹 찍어서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. 타코 소스를 사왔으면 더 파는 거랑 같은 맛이 났을 텐데 약간 어설프긴 한데 소스 맛이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 크림치즈, 이 치즈 소스를 먼저 바닥에다 바르고 야채를 넣고, 토마토도 넣고, 소스를 좀 찍어서 넣어서 안에 내용물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. 넘칠 것 같아. 그래도 맛있어. 오늘 저녁 너무 성공적이에요. 기분이 좋아. 그나저나 저 카메라, 화면이 계속 뿌였네. 이게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돌아오질 않아. 어떡하지? 아까 위에 가닥에 떨어졌어. 아 맞다. 아 맞다. 파코. 파코 셰?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데도 싸먹잖아요. 저는 그건 없지만 비슷한 나초를 챙겨왔습니다. 이번엔 여기다 얹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대신 얘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잘 해줘야 돼요. 뭐라는 겸. 아무튼 금세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. 손이 떨린다 갑자기. 아 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토마토가 굴러 떨어졌어. 이번엔 떨어뜨리지 않겠다. 아 아 두 개째 아 안타깝네 아씨 아 이제 안 떨어뜨릴 거예요. 따란 아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? 오늘 저녁 뭔가 너무 만족스럽다. 좋아 좋아. 알 말해 와 맛있어 우와 너무 시원해 오 너무 좋아 굿 와 맥주가 원래 이런 맛이 없구나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뭔가 다르다 평소랑 어우 좋네 야옹이 고기 먹을 거야? 고기 줄까? 이거 양념 안에서 네가 먹어도 될 거 같아 자 야옹이 고기 먹을 거야? 고기 줄까? 하하하하 완전 잽싸다 하나 더 먹을 거야? 야 너 평일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?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봐라 봐라 고기 여기 다 했어? 고기 앞에 그리고 바로 불순데 여기 붙여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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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 그렇지 잘했어 고기 너 착하다 그래도 막 달라고 여기 덤벼들거나 하진 않네 거기 많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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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양념장 후추 볶음밥 계란들이 생크림 양념장 육수가 양념장 올려 콩나물 잘żs ceremony 황긋 빗소리 들으면서 있으니까 좋다 막 진짜 엄청 쏟아지는 비가 아니고 이렇게 보슬 보슬 내리는 비라도 빗소리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더해지니까 뭔가 더 좋아 너무 여유롭다 좋다 빗소리 진짜 너무 좋은데 새 텐트 치고 이렇게 우중 캠핑 하면서 진짜 힐링하는 것 같은 느낌 아주아주 행복합니다 좋은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메용 다신 강한 명령의 눈을 보냈다 고기 whisper 술도 도와주 고기 온라인 참기름 아멘 사실 요플레는 수건이지 잘 먹겠습니다 이 시리얼 넣은 게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훨씬 바삭바삭하면서 식감이 있으면서 요플레에 과일만 얹어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일기예보가 제가 철수할 때까지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리긴 한데 살짝 해가 나고 있어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텐트를 여기 나무 그늘 없는 쪽으로 좀 꺼내가지고 스킨을 대충이라도 말리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못 나갈까 봐 걱정했던 게 진짜 무색하다 텐트까지 말리고 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저 걱정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저 다리가 밤에는 잠겼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확인하셨어요 혹시 제가 못 갈까 봐 텐트는 이만 걷는 걸로 할게요 텐트는 이만 걷는 걸로 할게요 아 내 텐트 세 건데 새가 폴대에 똥 싸고 갔어요 아 진짜 정말 별로구만 내 폴대 하긴 폴대에 한 게 낫다 이거 닦으면 되잖아 스킨이었으면 진짜 속상했을 거 어제 제가 라방에 있었을 때 비 오면 텐트 어디다 보관해서 가지고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김장봉투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저는 텐트를 거실형 텐트처럼 큰 걸 쓰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 이케아 가방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큰 텐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작으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텐트가 완전 빠짝 마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집에 가서 다시 펼쳐야 돼가지고 여기 이케아 가방에다가 그냥 대충 넣어서 가지고 갈게요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우중 캠핑 마음껏 즐겨서 기분 좋아요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 예약할 때 사이트 바로 앞에 이렇게 얕은 계곡이 흐르니까 의자를 두고 앉아서 발을 이렇게 적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비가 오면 저기 물이 불어난다 이런 당연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제 생각대로 못한 거는 딱 그거 하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비 올 때 캠핑해가지고 덥지 않게 재미나게 잘 있었던 거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뵈요 안녕 안녕